한글자막 by 한효정 멍차야 아무 의미 없어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오른 무릎에 대고 대고 오케이 좋습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큐 멍차는 받을 수 있어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대사를 끝나자마자 그때 보는 게 낫겠다 오케이 그러자 하나 둘 셋 큐 이건 공짜야 아 이게 고개 드니까 잘 안 살아요 그래도 숨고 싶어 가지고 잘 들어지지가 않아요 괜찮아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틀어서 보여주면 되고 살짝 보여주기만 또 저 달의 빛이 그대의 얼굴을 보면 가슴이 멍멍해져요 이 밤은 너무나 길고 기다리는 맘 아파도 그대만 날 숨이 나면 괜찮아 기억해 사랑해 그대 날 잊지 말아요 이 꿈에서 깨지 않게 내 곁에 있어요 그대 날 잊지 말아요 언제나 영원히 그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리고 가끔